오늘 6월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에 어떤 특례가 포함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강원도가 각 시군이 제출한 여러 특례 가운데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될 과제를 잠정 선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도민공청회를 열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일방적 발표 수준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특별법에 담길 특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강원도가 마련한 도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공청회는 0월에서 원주, 춘천 등 5개 내륙관역 공청회는 평창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의 목적과 비전, 추진 방향 등 비교적 추상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던 지난달 공청회와는 달리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400여 개 특례 중 전문가 논의를 거쳐 선별한 특례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하는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어떤 특례가 포함됐고 어떤 특례는 빠졌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지만 인쇄물 하나 없이 발표자의 긴 설명만 이어집니다 각 시군 담당자들조차 급하게 메모를 하거나 발표 화면을 카메라로 찍기에 바쁩니다 사전에 소통과 협의가 너무 안 됐다며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18개 시군을 4개 권역별로 묶어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일정을 공유하지 않아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 또 최종 특례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와의 논리 싸움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 보안을 지켜달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공청회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하지만 비공개나 다름없이 은근슬쩍 열리면서 명분 쌓기용,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 권역 공청회 중 2개는 이미 끝났고 동해안권 접경지역 설명회는 오늘 열립니다 강원도는 도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후 181개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중에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강원과 제주, 세종과 전북 등 4개 지역 연구원들이 특별자치도 분권 포럼을 열고 특별자치도 성과와 경험,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포럼에서는 제주특별법의 법 조문이 481조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자치권은 빈곤하다며 강원도의 경우 포괄적인 권한을 넘겨받기 위해 입법권 중심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강원도의 조례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들 연구원들은 업무 협약을 맺고 분권 포럼 순회 개최와 공동연구기획 등을 결의했습니다 197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온 납북 귀환어부 가족들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가족들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50년 넘어서야 벗어나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2년 8월 각각 오징어 조업 중 배와 함께 납북됐다 한 달 뒤 돌아온 무진호 선장 고 손용구 씨와 삼창호 선원 고 김달수 씨 이미 망자가 된 이들의 가족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위치추적 장치 등이 없는 상태에서 배와 옷가지 등 압수물만 가지고 이들이 공모해서 어로 한계선을 넘어가 월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간첩이라는 누명을 쓴 아버지의 살아생전 고통을 이제서야 덜어들였다며 자식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도 해소되길 희망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나이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하루 빨리 무죄가 돼가지고 그분들도 살아생전에 저도 그래 가족인데도 뭐가 등찜에 있는 짐이 벗겨진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납북 귀환 어부 직권 조사 사건이 아닌 피해자 가족들이 직접 나서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여서 수십 년 침묵해야 했던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얼마 전 춘천에서는 강아지 8마리를 학대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해서 학대 행위를 지속해온 건데요 이러한 무분별한 입양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승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주 춘천경찰서는 동물학대를 일삼은 20대를 이례적으로 구속했습니다 강아지 8마리를 2년 동안 학대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잔혹함 때문이었습니다 학대받던 1마리는 죽었고 2마리는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5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입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입양을 가게 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처럼 심지어 동물학대로 처벌받아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동물을 또 입양할 수 있습니다 입양 자격을 따지고 의무 절차를 규정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의자도 생후 2개월 남짓한 강아지를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을 못 키우게 하는 조항을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와 이중처벌을 이유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등 동물복지 선진국은 달랐습니다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의 동물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는 학대범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31건이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처음으로 천 건을 넘었습니다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한 동물학대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포천 돼지 농장에서 확진이 되고 엿새 만인데요 같은 농장주가 운영하는 철원 돼지 농장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철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발생했는데 두 달도 되지 않아 인근 농장에서 다시 발생한 겁니다 이송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장 입구에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농장 돼지 4마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의 한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가족이 운영하는 철원 농장의 정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가족이 운영하는 철원 농장 3곳 돼지 8,8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나온 건 처음이지만 철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은 강원도에서만 8개 시군 13개 농가로 늘어났습니다 이동 중지가 풀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곳 농장들은 다시 이동이 제한됐습니다 철원은 강원도에서도 최대 양돈 밀집 지역으로 방역대 안에 34개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키우는 돼지만 8만 6천 마리에 달합니다 34개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설을 앞두고 돼지고기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축산 관계 시설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긴급 이동 중지 명령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 차량과 사람 이동이 증가하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돼지 농장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도민들이 마시는 지하수의 23.5%에서 방사성 물질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도내 개인음용 지하수 관정 1395곳을 조사한 결과 328곳이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백크레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을 음흉할 경우 대부분 배출이 돼 유해성이 낮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가열해 기체화된 라돈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해에 들어서도 강원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3%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다섯째 주부터 20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이 0.52% 떨어진 것과 비교해 제주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작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입후보 설명회가 영동 지역에서도 순차적으로 열립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16일 속초시를 시작으로 17일 강릉시와 동해시, 18일 양양군, 19일 삼척시와 태백시, 정선군, 27일 고성군에서 입후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리며 조합장 선거 입후보 등록 절차,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선거 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 규정, 위법행위 예방 활동과 단속 방침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졸업 당시 고등학교 명예안인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을 공보물에 기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위호진 전 강원도 의원과 김문섭 강릉시 의원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박호균 강원도 의원에게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졸업 당시 학교명을 써야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해 어미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의 중한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선거일을 앞두고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심규원 동해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음식과 술 등을 제공한 김모 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석찬 동해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천여 명에게 전송한 류 모 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김한근 당시 강릉시장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나온 지지율 자료를 유포한 강릉상공회의소장 김모 씨와 전 강릉시 부시장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국의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발표와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강원중기청은 점담자를 지정하고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TF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알펜시아 매각을 담당했던 과장급 간부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알펜시아 매입 의사를 밝힌 기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강원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주춤하지만 명절을 맞아 성수품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각 시군과 강원도 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강원도 물가 정보망과 시군 홈페이지에 지역별 시장과 마트에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원도는 취약한 물류 유통 여건 때문에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기관과 단체의 물가 안정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제작하는 슬롯머신이 필리핀에 정식으로 수출됩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소재 호텔과 슬롯머신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카지노에 강원랜드 슬롯머신 30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약된 슬롯머신은 다음 달까지 태백 제조 현장에서 제작해 4월까지 필리핀에 설치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춘천 허영 의원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허 의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보수세가 강한 강원도에 보수 의원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